지금부터 사진 넣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넣을 위치에 한번 커서를 가져다 놔 볼게요. 선생님은 이 짜장면 박물관에 가보기로 했다 이 부분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넣기 위해서는 위의 메뉴 중에 입력이라는 입력이라는 것을 눌러보겠습니다. 입력을 눌러보면요. 그 밑에 그림이라는 이런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넣어서 그림을 눌러서 한번 사진을 넣어볼게요. 사진이 있는 위치를 정해야겠죠. 선생님은 사진 자료 있는 데다가 한번 여기 사진 자료 있는 데서 사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박물관에 갔으니까 짜장면 박물관 내부 사진을 넣고 싶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누르고선 마우스 왼쪽 지금 십자가 버튼이 나왔는데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사진의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할 수도 있고요.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정도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니까 지금 사진이 움직여 다니기도 하고 위치를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진이 내가 이건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이 끝을 보면요. 이렇게 화살표의 모양처럼 양쪽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그걸 누른 상태로 다시 드래그를 하면 작게 또는 크게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다가 사진을 넣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사진이 지금 이렇게 뒤집혀 있는 사진이 들어갔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진에서 누르고 개체 속성을 누릅니다. 여기 있습니다. 누르면 회전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회전각은 얼마나 돌았냐를 얘기하는 거겠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일부러 돌려놨기 때문에 90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0 혹은 90도인 상태에서 90 또는 마이너스 90 또는 180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해서 회전각을 정해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아까 0이었던 걸 90으로 했으니까 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진들을 한번 위치를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데 또 사진을 이렇게 옆으로 놓지 않고 그냥 사진을 하나로 크게 차지하게 하고 싶다 한다면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 또는요. 바로 사진에서 왼쪽 버튼 두 번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빠밤 누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것과 여기 본문과 배치가 있습니다. 본문과 배치는 아까 글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또는 글자처럼 취급은 이렇게 누르면 글자처럼 이렇게 이 다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선생님은 그런데 글자보다는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서 뭔가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짜장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 전체적인 보고서의 느낌을 보면 이렇게 짜장면과 인천 역사의 중심지 차이나타운 와니쌤 한 칸 띄고 그 다음부터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런 사진까지 이렇다고 한다면 뭔가 체험학습 보고서를 성실히 쓴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손으로 쓰는 것보다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와 여러분 이제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여러분 정말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멋지게 따라온 여러분에게 엄지척 3개 날리겠습니다. 엄지척 하나 둘 셋 네 그럼 이제 여러분 끄면 되겠죠. 그냥 끄는 것은 뭐 X를 누르면 꺼질 것 같아요. 그쵸? 라고 하면 큰일 나요. 절대 안 됩니다. 무얼 안 했죠? 그렇죠. 게임을 하다가도 저당하듯이 저장을 해야겠죠. 자 저장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아이콘입니다.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면요. 네 저장을 누르면 바로 어딘가에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근데 어디에 저장됐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이 파일에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파일에서 저장 중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장할 위치 바탕화면에 바로 와니쌤 보고서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면 앞으로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쓴 보고서는 이렇게 저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장된 것 아까 불러오기만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 일단 꺼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없는 상태에서 불러오기. 여기 있는 이 불러오기를 누르면 아까 어디 바탕화면에 와니쌤 보고서 한번 눌러볼까요? 열기. 네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이 썼던 보고서가 이렇게 불러오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 저장한 걸요. 이제 그대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USB에 있는 파일로 내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우리 뽑아서 내는 것이 더 좋겠죠. 자 인쇄해서 내는 인쇄 방법만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는 간단해요. 여기 있는 인쇄를 누르거나 또는 여기 파일에서 인쇄를 찾아도 되는데요. 뭐 둘 중에 편한 걸로 해도 됩니다. 우리가 여길 계속 배웠으니까 여길 눌러볼게요. 인쇄를 누르면 여기에 인쇄할 수 있는 다양한 것 중에 인쇄가 가능한 것. 예를 들어 인쇄가 가능한 것이 이거다. 그러면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인쇄 누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인쇄. 그래서 여러분 프린터에서 인쇄가 돼서 나올 겁니다. 이걸 제출한다면 여러분은 멋진 보고서를 쓴 방학 숙제를 아주 열심히 한 훌륭한 학생이 되겠죠. 자 어떤가요? 이 정도만 알아도 보고서를 쉽게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멋지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죠. 영상을 보고 한 번만 더 연습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은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고서를 쓰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10분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 함께 이 수업을 들어주고 또 따라온 여러분에게 정말 칭찬합니다. 그래서 엄지척을 날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엄지척 빠밤 여러분 수고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